무사야 무사야 밥 차리자 무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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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난 여름 너무 더워 에어컨을 많이 켰더니 전기요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뭔가 억울해서 오늘은 제대로 된 폭탄 계란찜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계란 4알을 잘 풀어줍니다 계란찜을 할 때엔 계란과 물의 비율이 중요합니다 계란과 물의 비율은 2대1입니다 푸딩 계란찜과는 반대죠? 다시마 오린물 100ml를 넣어주세요 소금 반 작은술과 설탕 반 작은술 새우젓은 국물만 사용합니다 참치에 칸 작은술을 넣고 맛술로 비린내를 잡아주세요 참치에 칸 작은술을 넣고 이렇게 간이 잘 돼야 맛있겠죠? 이렇게 간이 잘 돼야 맛있겠죠? 무사야 계란 물을 체에 한번 걸러주자꾸나 이렇게 해주면 알끈도 제거되고 식감도 부드러워지거든요 당근을 잘게 다져줍니다 당근을 잘게 다져줍니다 당근을 잘게 다져줍니다 크래미를 칼등으로 어깬 뒤 마찬가지로 잘게 다져줍니다 대파도 대파도 흰 부분만 송송 다져 넣어주면 파향이 좋아요 제일 작은 사이즈의 뚝배기입니다 뚝배기에 참기름을 고루 발라주면 눌러붙지 않고 맛도 좋아집니다 뚝배기에 불을 가열해준 뒤 달걀물을 부어줍니다 다져 놓은 재료들을 넣어줄게요 센 불에서 계속 저어주세요 쎈 불에서 계속 저어주세요 조금씩 달걀물이 응고되기 시작하면 바닥까지 긁어주며 끓여줍니다 80% 정도 익었을 때 약불로 줄이고 뚜껑을 덮어줍니다 뚜껑이 높아야 계란이 봉긋 솟아오릅니다 약불에서 2분 정도 지나면 폭탄이 눈물을 흘리며 터지기 직전에 신호를 보냅니다 뚜껑을 열어볼까요 뚜껑을 열어볼까요 근사하게 잘 부풀었네요 참기름 살짝 두르고 검은깨 송송 뿌린 뒤 다진 대파로 고명을 얹어 완성하세요 부드럽고 꺼지지 않는 폭탄 계란찜 식기 전에 드세요 오늘도 부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illo flush 고구마 수 수 수 의 비 소 수 수 수 감사합니다.